서울연구원의 민현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의 민현석입니다. 근현대를 살아온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변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이러한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서울의 문화가 되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전히 전통시대와 그 맥을 함께하는 것도 있고 전통시대와는 다른 서울의 문화가 되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외래에서 유입된 것도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접목되어 새로이 창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현대 서울의 문화가 근현대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시기와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모두가 해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의 수용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문화가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쉽게 잊혀지고도 있습니다. 2001년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서울 시민이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여전히 기존 문화재 보호방식과 같이 전문가의 절대적인 시각과 획일적인 법 제도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방식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의 공적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보존가치가 여전히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현실의 이용가치와 대체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소유자,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와 함께 이를 향유하는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격려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소유자, 관리자에게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도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서울시민이 함께 만들어갔던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알려줌으로써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하고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세대에게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기성세대가 공유하는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전달하고 이를 소재로 미래세대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서울의 문화적 저변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서울 미래유산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현대를 살아온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인 서울 미래유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도시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획득한 문화재는 급격한 도시의 변화 속에서도 강력한 법 제도라는 보호장치를 통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의 경우 그 가치가 인정받기도 전에 사라지거나 경제적 논리에 의한 개발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등한 시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에서는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현대라는 시대적 기억과 감성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만들어온 기억과 감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었던 기억과 감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 발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근현대의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잠시나마 되새겨보고 미래의 서울을 그려나가는 데 문화적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여 해석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에 근거하여 반발굴 선별됨으로써 일반 시민의 관점 또는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 시민이 기억하고 싶은 문화유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이라는 것은 근현대를 살아온 서울 시민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개인의 기억과 감성이라기보다는 서울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 가운데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발굴, 선별하였습니다. 발굴된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선정되지 아니한 것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서울 시민이 지역의 명물로써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서울 시민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의 대상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문화재는 이미 기존 법제도의 틀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미래유산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만큼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이라는 장소성에 근거하여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 미래유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세대에 의한 새로운 문화창조에 있기에 이를 근거로 선별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근현대의 기억과 감성으로써 서울 미래유산의 발굴과 선별이 진행되면서 서울 미래유산의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문화재처럼 서울 미래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 미래유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만을 보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서울 미래유산은 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장 탁자 위에 올려있던 물잔을 대상으로 하나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만약 탁자 위에 물잔을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면 물잔의 잔을 보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물잔에 담긴 물을 보존해야 할 것인가 라는 화두였습니다. 사실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물과 잔 모두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좀 더 중요한 가치를 선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잔의 화두에서 생각한다면 문화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보다는 잔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잔이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삼국시대의 유산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조선시대의 유산으로 분류하고 그 시대의 상징으로써 그 시대의 모습을 기준으로 보수, 복원하거나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 미래유산에서는 잔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잔이 물잔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잔이 바뀌어서 물의 모양이 달라졌다 하여도 물의 특성이 변형되지 않았다면 그 잔은 여잔이 물잔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서울 미래유산은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담고 있는 대상의 형상보다는 그 가치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문화재와는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잔이 깨져서 그 안에 물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물잔이 아닌 것처럼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하여도 소유자, 관리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하여 사라졌다면 서울 미래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 대상에 대한 논쟁이 해소되면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별된 근현대 서울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정한 시대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대상으로서 보호를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서울 미래유산은 한 시대에 생성되어 사용되다가 그 가치가 닿아야 지면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기억과 감성이기에 문화재와는 다른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미래유산과 같이 근현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등록문화재 제도의 경우 소유자,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를 근간으로 문화유산의 유연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유자, 관리자의 이해부족과 문화재라는 노계감으로 소유자, 관리자가 스스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광청의 시민 홍보 및 시민 동의의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현실적 이용가치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한된 느슨한 보호조치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보상 개념의 정책은 소유자, 관리자의 자발적 보호의 의지를 고취하기보다는 법 제도를 오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보수비 지원이나 세제 감면, 교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지적문화재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등록문화재로 등급을 낮추어 등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의 발굴 및 선정의 과정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소유자, 관리자가 직접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기존의 지적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만큼 문화재 보호법의 틀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논전된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유사를 전반적으로 정리,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미대유산은 인정제도입니다. 등록문화제도가 지적문화재 제도의 경기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이 아닌 등록을 전제로 제도를 마련하였던 것과 같이 서울미대유산은 여전히 문화재 보호법의 틀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문화유산 관리 제도상의 가장 낮은 단계인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대유산에서는 소유자, 관리자의 직접적인 보존 행위를 지원하기보다는 소유자, 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인 홍보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문 지면을 통하여 서울미대유산의 한계로 비판받아왔던 점이지만 서울미대유산이 소유자,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기존 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제도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미대유산은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문화유산을 직접 소유, 관리하고 이를 향유하는 서울시민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선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는 중앙정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미대유산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공통의 기업과 감성의 보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나서서 공통의 기업과 감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한 것 또한 서울시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서울미대유산을 갖고 오는 일은 서울시민 스스로가 서울미대유산의 가치를 확인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스스로가 서울미대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미대유산의 보존 원칙을 2013년에 처음 발표하였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나도 이상적인 원칙이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비록 물이 연약하고 유연할지라도 오랜 시간 바위와 부딪히면서 바위를 깎아내고 저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민 스스로가 서울미대유산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와 공유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떤 미래유산은 시민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켜지거나 미래세대의 문화적 소재로 재해석되어 발전해 나가겠지만 어떤 것들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유기체의 성격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은 서울 미래유산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하나의 실천적 방식이 되어 시민사회의 자리잡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